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지같은 상남자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분명 시작은 완전 그지같은데 마지막은 뭔가 멋있어 한번 봅시다. 제목. 어플로 만난 어떤 여자랑 완전 신나게 그 시기 하고 있는데 헐 얘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거요. 그래가지고 일단 장례식장을 갔거든요. 원제 벚꽃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나 됐군요. 그때가 2013년 봄이었는데 소개팅 어플을 돌리다가 하나 제대로 걸려든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만났죠. 그렇게 토요일 점심때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때리고 있는데 이게 살짝 상태를 보니까 뭐 못생긴 것까진 아니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 쓰기는 좀 살짝 아까운거지. 그래가지고 대충저충 어 떼우다가 야 내가 오늘 영화 보여줄테니까 밥은 니가 쏴라. 이러니까 또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되게 비싸죠. 3만원짜리 스시 뷔페 가가지고 밥 제대로 얻어먹고 아 야 아 나 배가 너무 아픈데 아무래도 오늘 영화 못볼 것 같다. 미안해. 이렇게 아예 뻔뻔하게 대놓고 구라치면서 그냥 집에 왔어요. 헤어진거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일요일 얘가 톡으로 배는 괜찮아? 이러면서 오늘 시간 괜찮으면 점심 먹고 영화 보자. 아 이러는데 아 이때 뭔가 좀 양심에 찔리는거야. 미안한거죠. 얘는 나를 걱정해주는데 나는 구라를 쳤으니까. 그래서 그래 뭐 혹시 너 보고싶은 영화 있냐? 내가 예매할게. 이렇게 말한 뒤에 바로 예매하고 나가서 만났더니 얘가 또 밥을 사주겠다길래 얼른 얻어먹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아 얘가 전날과 다르게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온거요. 그래가지고 눈치껏 살랑살랑 건들면서 찔러봤는데 오호!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영화같은건 아예 보지도 않고 혼자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콕콕콕콕 찔렀어요. 그렇게 영화가 끝난 뒤에 어떻게 한번 거시기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삥삥삥 돌려가면서 노력을 했더니 얘가 그걸 또 알아듣고 바로 코를 때리네?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하겠어 바로 모텔로 달려갔죠. 직행을 한거지. 그런 뒤부터 매주 주말마다 만나가지고 그러고 놀았어요. 편의점에서 먹을 거 과자같은 거 잔뜩 사들고 가가지고 주말 내내 모텔에서 사는거지. 아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는건 아니었고요. 그냥 꽁파였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됐나? 하루는 주말이 아니고 금요일 낮에 연락이 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얼씨구 이게 또 지원자 달아올랐구만? 그렇구만? 이러면서 웃는 얼굴로 전화를 받았는데 어? 이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방금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나 이제 어떡해? 딱 이러는데 순간 시간이 바로 정지가 돼요. 엄청 당황스러웠죠. 근데 얘가 막 부들부들 떠는 목소리로 울먹거리니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때부터 제가 침착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뭐냐? 혹시 사고로 돌아가신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아프셨는데 그걸로 돌아가셨어. 그래? 그럼 일단 아버지랑 주변 친척분들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소식을 전해. 그게 아빠는 예전에 이혼했고 지금 딴살림 중이야 20년 넘게 연락 한 번도 안해봤어. 평소 우리 이모가 병간호를 해주셨는데 나도 방금 이모한테 연락받고 알게 된 거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이모님한테 부탁을 해. 지금 당장 주변 친척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아 그리고 야 너 혹시 상조같은거 가입했냐? 일단 이모가 주변에 연락은 했대. 근데 상조가 뭐야? 그럼 너 그 병원에 장례식장 있냐? 어 평소 병원에 오미가며 봤는데 있어. 너 지금 어디야? 회사야. 그럼 일단 어머님 시신부터 옮겨야 되니까 병원에 얘기를 해서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이모님한테 이 얘기 그대로 전하라고. 어 근데 우리 친척들 중엔 남자가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이모들 뿐이고. 또 아까 이모랑 이야기했는데 이모도 이런 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대. 정말 많이 무서웠는지 이 말을 하면서 얘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저도 모르게 야 걱정하지마 내가 갖다 해줄게 이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 당장 우리 회사로 나 데리러 올 수 있어? 거기 위치가 어딘데? 꽁꽁꽁이야. 그럼 회사에 이야기는 했냐? 아니 아직이야. 네가 처음이야. 그래? 그럼 내가 반차 쓰고 바로 달려갈 테니까 너는 니네 회사에다가 이 사실 날리고 추후 빈소가 마련되면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0분 뒤에 밖으로 나와라. 알았어. 당장 그렇게 할게. 고마워. 이렇게 해서 저는 말이죠. 제 일도 아닌데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이 여자 어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히 3개월 동안 주말마다 만나면서 이 여자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는 사실 또한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단지 딱 하나. 얘가 D컵이라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결국 통화가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상주가 됐고 이 여자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으며 영을 제외하고 발인을 할 때도, 화장을 할 때도, 그리고 납골당이 모실 때조차도 참여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신의 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식장이 너무 한산한 거야.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제 랄브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죠. 야, 니들 와가지고 여기서 좀 시끄럽게 떠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제법 많은 놈들이 의리 있게 밤새도록 그렇게 고소를 치고 갔어요. 또 거기 있던 친척분들이 여자애한테 아이고, 저 총각 근데 누구냐? 못 보던 총각이네?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합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예, 저는 꽁꽁이랑 결혼을 약속한 남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여자가 아니,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니, 뭐 어쩔 거예요, 그럼. 그럼 거기다 대고, 아, 예, 저희는 어플로 알게 돼가지고 주말마다 만나서 과자 싸들고 맨날 모텔에 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럴 건가? 여하튼 그렇게 장례식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얘가 조금만 더 같이 이사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회사는 연차 쓰고, 야, 너 한 2, 3일 더 쉬어라. 나중에 출근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자기 팀장인가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런 뒤에 얘가 평소에 즐겨 먹던 맥도날드 햄버거를 좀 사왔어요, 제가. 같이 저녁으로 먹었죠. 그런 뒤에 이젠 정말 집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왜?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 간다 이러고 왔어요. 그런 뒤 다음 날이죠. 월요일에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얘네 집으로 가봤더니 얘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 먹여야 되잖아. 순댓국 사와가지고 밥 먹이고. 야, 아무리 그래도 남은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너 이러는 거 어머님이 보면 더 슬퍼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자. 이랬더니 얘가 또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하나하나 얘기를 해줬습니다. 엄마는 내 나이 1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나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당시 제 나이가 서른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있는 중이야. 부모를 먼저 잃어본 사람이라서 하는 말인데 결국엔 새끼 내가 잘 사는 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러니 이렇게 슬퍼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봐. 물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네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아. 나도 예전에 두 번이나 경험을 했으니까 잘 안다고.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이런 내가 너무 차갑다고 여기지 마라. 등등등. 제 나름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까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얘가 갑자기 나 안아줘! 이러면서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건 똘똘입니다. 어떻게 하겠어? 했지. 그래가지고 다음 말에도 마침이 와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 말에 와가지고 하고 계속 그랬지. 그렇게 며칠 정도 지나니까 얘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벚꽃 보러 가자. 이러면서 밖에 데리고 나갔더니 얘가 처음으로 밝게 웃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제 마누라입니다. 우리 둘 다 부모가 안 계시지만 아들, 아들, 딸 이렇게 세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마누라 얼굴이 졸라게 예쁘거나 몸매가 완전 잘 빠진 그런 건 절대로 아니겠지만 또 바가지도 오지게 많이 긁고 성질 더러울 때도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평생 죽을 때까지 내 편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이 누구든 간에 결혼이라는 거 꼭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몸매가 얼마나 좋고 이런 건 정답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댓글 1번 하지만 D컵 지금 말의 앞뒤가 틀립니다 형님 설명해 주십시오. 2번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어플인데 인마 알려주고 가 3번 이 남자 좀 껄렁한 면이 있지만 본성은 괜찮은 사람 아니 상남자네 4번 아 갑자기 눈에서 땀이 나온다 왜 이렇게 뭉클한 걸까 5번 솔직히 시작은 좀 그런데 아니 너무 그지 같은데 그래도 요즘같이 결혼할 때 서로가 막 이거 제고 저거 제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뻐 보여요. 그럼 5명 모두 행셔 6번 힘내세요 형님 저도 결혼 당했습니다 멋있네 그래 뭐 어디로 가든 뭘 타든 서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